그냥 마침날을 부르는 거까지 다 카메라를 다 본 다음에 충분히 보여주고 G 때 많이 천천히 찍어야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수트를 입기도 했고 해서 어제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메타이 매우 베이블 연습한 거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슈니예요. 이렇게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잡았어요. 제 제스처를 다 바꿔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원래 제가 얘 하면서 눈썹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추장게 제스처를 해보고 진짜 펌이 크시네. 와 진짜 깨끗이야.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또 리뷰 또 리뷰 또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리뷰 또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또 생방의 묘미가 있죠. 제가 실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떨려요. 장난으로 여러분 제 등이 뚫려있을까 그랬는데 거의 처음으로 등이 막혀있어요 진짜로. 옷만에 따뜻한 옷 입고 아주 후끈후끈하게 마지막으로 불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안 입다가 입으니까 엄청 덥더라. 맞아 엄청 더워. 굉장히 좀 생소했어요. 최근에 무대할 때 땀을 많이 안 흘려가지고 와 내가 드디어 땀 컨트롤할 수 있는 지경이 이르렀구나 했는데 역시 옷을 안 입어서 땀을 많이 안 흘린 거더라고요. 오늘 엄청 더웠어요. 저희의 막방 진짜 지금까지 라이온도 이렇게 멀리서 나만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진짜 우리 다음번에도 아주 멋진 무대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라이온 너무.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우리 귀여운 라이온에 다음에 만나요. 막방도 잘 마무리할게요. 안녕.